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식 대학은 BA 과정이 대부분 3년 과정입니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3년만 하고 졸업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잘 알지만 이제 저는 예술과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파운데이션은 BA 과정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많은 것을 부딪혀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게 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다른 과로 이제 바꿔서 가고 어떻게 보면 찍먹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이 길로 가도 괜찮은지를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확고하게 정할 수 있게 되면은 BA 과정으로 올라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꼭 거쳐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영국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런던에서의 생활. 대중교통은 저 같은 경우에 영국의 제일 유명한 오이스터 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이제 한국의 토스 같은 그런 회사인 영국의 몬조라는 회사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녔고 그래서 이 카드랑 저의 유학생 신분증인 BRP 카드 그 두 개만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섬나라라서 굉장히 습합니다. 이제 비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올 때 폭우가 쏟아지진 않지만 우산을 안 써도 될 만큼 와서 가끔은 차라리 폭우가 오는 게 나을 듯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신기했던 거는 영국 공원인데 그 영국 공원에서 돌아다니는 자연 동물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을 법한 동물들이 영국 공원에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자연의 숲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물들 말고도 영국은 사람들의 패션, 길거리 공연, 무대 공연, 건물 등 볼거리가 참 많아 시내에서는 절대 눈이 심심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영국 먹거리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먹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먹을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집 앞에 조금만 걸어 나가도 뭐라도 맛있는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면 영국에서는 영국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주변에 엄청난 맛집, 프랜차이즈 식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영국에서 먹거리들을 찾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적당히 싼 가격에 치킨집, 버거집들은 막 위생상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태였고 그나마 제가 선택한 방법들은 마트에서 파는 고기들과 라면 등을 사서 친구들과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식당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특히 학교 주변에는 브렉퍼스트 식당 말고 먹을만한 음식들이, 음식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런던 시내 쪽으로 나가면 적당히 먹을만한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학기 생활을 하면서 크게 많이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들에서 보이는 몇몇 음식점들은 꽤 맛있긴 해서 영국 음식들이 아예 맛이 없다고 단정직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한국 음식들이 좀 많이 그려지는, 향수가 많이 느껴지는 날들이 가끔 찾아오긴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런던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도 많이 마시고 놀러다니면서 쇼핑도 하며 재밌게 생활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각자의 기숙사 방 또는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1년을 하면서 살았던 기숙사는 오른쪽에 보이는 챕터 루이시엠이라는 기숙사였고 제가 알기론 저희 대학교는 학교 기숙사 대신 자매관계 사설 기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당시에 부엉만 시어로 쓰는 방인 엔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정리가 잘 되고 공부공간, 헬스장, 만남의 관장 등등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 저는 챕터의 가격에 조금 놀라 비슷한 시설물들을 갖고 있지만 새로 얼마 전에 지어진 기숙사인 왼쪽에 비타라는 기숙사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그 특유의 향신료들과 치워지지 않는 냄비들과 쓰레기들에 좀 가끔 화나긴 했는데 그래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치워졌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취하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스튜디오로 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주방과 화장실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스튜디오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생활을 할 때 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진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석회수 필터입니다. 석회수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엄청 늘어나고 머릿결도 진짜 정말 많이 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은 마트에서 생수 사서 마셔도 되는데 설거지, 세안, 샤워 등은 정말 정수가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의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물은 좀 그래도 싼 편이긴 합니다.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각 학생마다 한 그룹의 학생마다 한 명의 담당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 담당 선생님은 정신적, 학업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 배정되는 분이고 일정 기간마다 부르셔서 각종 질문을 하십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학교 식당을 이용해도 되고 학교 밖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되고 같은 과 동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음식점을 갖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식사를 해도 됩니다. 저는 학교 앞에서 이제 북극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친구들과 거의 매일 그것만 갖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먹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감기 등으로 등교를 할 수 없는 결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감기 등으로 등교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수업 교수님께 이메일로 타당한 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라 그런지 감기를 증명하는 약을 떼어라 이런 답장은 없었고 그렇게 이틀, 삼일 동기들에게 수업 내용을 전달을 부탁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늦잠을 자서라든지 그냥 강의를 무단결석을 하면 담당 선생님께 결석 사유를 묻는 이메일이 오게 되고 무단결석을 일정 횟수 이상하게 되면 경고 이메일이 학교 측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하게 된다면 꼭 미리 담당 선생님 혹은 해당 강의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도 한인회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인회 활동이 크게 없어서 저는 아직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작년에 군 입대를 하고서 올해 다시 비의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군의 입대로 인해서 휴학을 요청했을 때 돌아왔던 답변은 이제 2년 이상의 휴학은 불가능하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전에 올해 초에 다시 유카스로 골드스미스에 재지원을 준비하였고 파운데이션 성적과 패스를 받았다는 셀티피켓이랑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골드스미스에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 파운데이션을 같이 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올해는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이제 간략한 BA 커리큘럼은 이제 1학년에는 많은 팀별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2학년은 나만의 꿈과 진로 설정과 그의 진로에 맞는 인턴십을 준비하고 3학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